당연히 못봤자 야 당연히 못봤냐 참가상 모르냐 참가상? 참가상 아 진짜요? 밖에는 맨북 모르겠네요 과연 진짜 받으면 올 것 같아요 참가상 참가신인 세련된 경쟁과 해보이스트를 만들어주고 여성 선거기 계속 주장을 잘 되기는 김일은 강름란을 만났습니다 모든 퍼포먼스로 대주생을 확실하게 강탄소년단입니다 그리고 방탄 마지막으로 아미 저 오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뻔했는데 어떡하나 이게 제일 맞아 지민이 빼고 다 찼지 여깄어 여깄어 여깄어요? 물판 불가 안 됐는데 울판했어요 안 울었어요 아는 게 어디야 진짜 내가 이걸 무슨 말 해야 하자 대박 신은아 대박이다 진짜 어떡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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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한번 울어야지 울판했다니까요 진짜로 울 울 울 울 울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솔직히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몰랐어요 이럴 때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저 모두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닿아서 일단 소감을 말하고 일단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신이 눈물이 신축하 그냥 누군지 이 여기 너무나 내가 이 비기릿끼리 남들끼리 남들끼리 쌍이 썩어 맨날 맘은 모르고 그럴내도 좋다고 비닐이 나 볼텐데 그래야 나에게 조금만 반찬 쏟는 데 아닌 이렇게 역시도 너만 더 빅빅해 내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왕타 손해드려 우스 유아 고 와 와 와 두세 파 잘 되세요 마카살 됐다 멤버들이 저렇게 남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멘트를 하면 안 됐다 준비하는 듯이 하지 않았느냐 제가 정말 이거는 제가 몇 번을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상을 받으면 임원분들부터 시작해서 춤선생님이랑 저희 스태프들이랑 다 이렇게 정말 딸 딸 딸 오였거든요 그래서 하자마자 너무 긴장해서 마이크를 주시는데 바로 과셰피디님 마지막에 부모님들 까먹어도 내가 계속 수량이 말해줬어요 부모님이 얘기하려고 대파한 줄 알았어요 확실히 랩은 스타입니다 진짜 정말 신인상을 다지 몰랐어요 제가 항상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목표는 신인상을 받는 것이다 했는데 팬분들도 같이 안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전달을 했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팬분들은 아미를 안 까먹었어요 그쵸? 당연히 당연히 제보 주변에 까먹으면 네가 없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꼭 말하고 싶을 때 몇 말했던 건 정말 제가 신인상을 받을 만큼 정말 제가 인터뷰하면서 내내 신인상을 받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마음가짐으로 정말 앞으로 꾸준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큰 인상 주제에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항상 이렇게 팩이 넘치고 정말 멋있는 음악하고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울어야 돼요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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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마지막 한 10초만 방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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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함께 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탄 자산을 가하면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방탄생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신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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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박춤이야? 신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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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인상